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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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58장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을 밝혀라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의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을 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며 사람이 통의하며 괴로워하는 날이란 말이냐 그저 갈 때처럼 고개를 숙이기만 하고 굵은 배옥과 재를 펼쳐놓는 것뿐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려주고 멍해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악재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해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흘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암울 것이다 그리고 내 어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해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썼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뼈치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예폐어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사야 59장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아무도 결백한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구나 허풍을 믿고 거짓말만 해대는구나 고통을 잉태했으니 슬픔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은 독사에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 가운데 하나만 먹어도 죽을 것이고 알이 밟혀서 깨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짠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사악한 행동뿐이고 손으로 저지르는 짓이란 폭행뿐이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무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 그들의 생각은 못된 국립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멸만 깔려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굽혀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보라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으며 다니고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의 감각만으로 길을 더듬으며 다닌다 대낮에도 황원대처럼 헛디려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불을 짓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공의를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하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에서 협작과 반란을 의논했고 마음의 거짓말을 품었고 또 주멀거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멀어졌습니다 성실이 길바닥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직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니 오히려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는 슬퍼하셨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주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삼아 머리에 쓰셨다 안갚음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정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안갚음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지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이 봉물 터지듯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바람에 밀려 몰아치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로 시원해 오시고 야국 가운데 자기 죄를 리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악재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샐라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영하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함열시키소서 내가 그 성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안의 악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물이 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고 지지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